님들 그거 아십니까? 블리츠 크랭크는 사실 서포터가 아니라 솔라이너로 출시됐었던 챔피언입니다 뭔 개소리냐 인간 그렇게 블리츠 크랭크의 Q에는 1.2 궁극기에는 1.0이라는 어마어마한 주문력 개수가 붙어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 당장 말 안드는 숟가락들 머리채 잡아당겨 터뜨려버리는 AP 미드라이너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하하하 그래서 오늘은 AP 블리츠 크랭크로 적도를 0.1초만에 다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자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미드 AP 블리츠 크랭크를 해보겠습니다 룸 뭐둘까 얘들아 아 무조건 성공이야 라인전에서 근데 성공이 너무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안방치료는 역시 성공이 저거긴 한데 성공이 정석이긴 한데 성공 가자 CS 어떻게 먹냐고? 킬 먹으면 돼 CS 안먹고 킬 먹으면 된다 아 미드 야스오야 조졌다 아 미드 야스오야 왜 하필 아 블리츠 크랭크 했는데 무슨 야스오가 나와 아하 근데 야스오 왜 빙결의 야스오냐 블리츠 할거야 자 가보자구 어이 나에게 이딴 도구를 추천을 해주는거니? 난 엄연한 미드라이너다 아이야 극한의 골드 파밍을 위해 수확에나 뜬다 하하하하 커지긴 하겠네 조심해야겠다 배우고 와주냐? 죽음! 와우 실패 아이야 가자앗 오 띠옴! 근데 그게 끝임 나 해줄 수 있는게 없음 하하하하 나 해줄 수 있는게 없음 가셈 아니 하필 야스오야 미드가 하하하하 그래앞 와 맛있당 하하하하 어 마나도 개빨리 쓰네 이 여농가야되는거 아냐? 야 얘 루덴을 가야되냐? 밤수를 가야되냐? 한명 터뜨리기엔 밤수가 낫겠지?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템이 나올 때까지 지금 아 야 야 저거 장막판정 좀 사기다 상대 물몸데 밀리오랑 밀리오루시안아이번 밀리오 터뜨리면 될 듯? 수확에나 내사냐고? 이따가 수확할려고 하하하하 언젠간 거둘 수 있겠지 이 판 진행하면서 CS 100개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루덴 가야되나 진짜? 루덴 가는게 낫겠는데? 아 블루를 달라해? 그거 좋은 생각이다 무댄 가자 쩔 수 없다 이거 만화가 너무 모자라다 아 한칸 먹고싶었는데 까비 펀치 그랍 펀치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왼무빙 친척하면서 아랫무빙 하려다가 망함 불 아 이게 왜 죽음 하하하하 아 폭을 욕심내다 죽었다 아 폭을 욕심내다가 아 이건 내가 잘못했다 지금 그랩 어? 어 야 이걸 어떻게 알았어 얍 어 크산테가 해주나? 어 뭐야 아이번이다 아니 아이번 주제에 지금 너 데이지였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죽어 데이지 데이지 죽어 데이지 데이지 안정 개깡패 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구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맛있고 존맛탱 아우 너무 많이 먹었다 아 힘들어 으 이게 외맞음 그랩 이istani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틱 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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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살려줘 라이즈 도와줘 하하하하 아 꼬마워 하하 어 뭐야 라이즈가 아니네 아 비애고였네 어 나 근데 돈 개많음 1800원 생김 전진 얼마나 마치 외상간돈 200원 어 나 루덴 나오는데요? 기다렸다가 루덴 사자 아아 야야야.. 와 얘 왜이렇게 쎄? 잠깐만 세틱 하나 나왔는데 왜이렇게 쎈거야? 세틱 하나 나왔는데 참 강하네 이 친구 야하! 이거지! 이것이 클라스 차이 아 방금 좀 센스 오졌지 얘들아 이게 나야 이게 열륜? 아 왜 실력이라고 안하고 열륜이라 하죠? 나이스! 어 야 지금 저거 데미지 센데? 큐 데미지 센데? 아 아니네 용을 먹었네 얘네가? 오! 세! 개이득! 꽁짜! 꽁짜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오 지금 꽤 센데요? 다음템이 그 불 갈까? 그 불이 만만하지? 상대 또 보호막 많으니까? 그지? 오! 아 나 궁 있었으면 잡았겠다 내가 궁이 없어서 봐주는거다 임마 어? 어라? 어 너 그렇게 막 압데시 쓰고 그러다가 끊고 다친다 궁 있었으면 잡았겠다 불치가 너무 쉽게 강해지는데? AP불리니까? 벌써 원컵 나겠는데요? 오! 이거 다 채웠다 수확도 다 채웠고 아 이정도였으면은 인장샀어도 됐겠다 다음템은 지평선 갑시다 어 뭐야 우리 자야가 어? 아! 그램을 못 맞췄어! 아! 그램을 맞췄어야 되는데 아 좀 신중 있을걸 개쩌네 브릿지 펀치! 브릿지 펀치! 브릿지 펀치! 오! 나이스! 저 근데 궁이 4초 뒤에 터져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금이다! 아! 뭐야 빵! 내 펀치 한 대만 맞아줘 어디갔어 일로갔다 블리츠그랍! 아 어림도 없네 어림도 없는 그랩 그랩을 못 맞추는게 제일 큰 문제네요 그랩을 맞춰야되는데 일단 하나 끌어! 끌었다! 에? 잠깐만 에? 이게 맞나? 어? 데이지가? 오! 잠깐만 용은 뺏었다! 나이스! 그래비! 그래비 8초 남음! 블리츠의 최대 단점 터졌다! 그래 빠지면 할게 없음! 어..잠깐만 이거 가능한거 맞나요? 가서 궁! 나이스! 야 여기 뭐있다! 여기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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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펀치! 나이스! 어 대충 다 잡은거 같긴 한데? 풀공은 좋았다 비틀크랭크 오케이 지평선 나왔고 이제! 저것만 나오면 됨 라바돈 나오면 됨 어 여기 라이즈 어 야 잠깐만! 아 잠깐만 너무 날쌰요 이 친구 하나도 안 맞았어 에에 살려줘 아 어떻게 하나도 못 맞출수가 있어 님들 저 없는데요 조심하셔야 될 듯 에 조진거 같음 어 진짜 조진거 같은데? 내가 지금이라도 텔르 타는게 낫나? 텔르 너무 늦게 탄거 같은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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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게 탄거 같은데? 어 공이 또 안맞았어! 아니 이게 또 Q가 이렇게 맞아? 아니 조졌네 아 탈거면 진작 탈걸 밀리오한테 안 닿았네 아 저거 아 이번 Q를 맞았어 방금 완전 할메테리였어요 아니 근데 크산테랑 비에고가 생각보다 오래 버텨가지고 옆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중요하지 않아 밀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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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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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뺏겼어! 아.. 렌즈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네. 도전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 어 뭐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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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세.. 왜 자꾸 나 괴롭힘.. 예측그랩! 아하! 이거지! 무빙! 어 뭐 온다. 티티티티티! 어.. 산텐님 죄송.. 전 가야될듯. 어? 여기서? 밀리오! 아 까비! 이거 뭐야! 뭐 이상한거 끌었다! 아이번인가? 뭐 몰라.. 뭐 끌었다.. 뭐 끌었어.. 님들 12초 뒤에 가능함! 나이스! 4.. 3.. 2.. 1.. 지금! 아 나 궁이 없네.. 빵.. 아 뭐야 쏠에 쳤어! 까비.. 아 그래도 재밌었다.. 아 루시안.. 방심하다가.. 노룩 그랩에 맞아버렸죠? 근데 이건 좀 쉽다.. 생각보다 AP벌츠는 엄청 쉬운데요? 뭔가 딜이 너무 잘 나와.. 템.. 대비? 근데 이제.. 치명적인 단점은 있긴 하네요. 무조건 한 방에 뭐 하나 잡을 수는 있는데 그거 한 번 놓치는 순간 10초 동안 할 게 없어져.. 근데 그 10초라는 시간이 한타 중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어.. 딜량은 당연히 피해고 갈등이네요. 어.. 되게 심플하게 했는데.. 괜찮았네요. 되게 쉽고 간단하고 쎄고 재밌다.